이번엔 좀 대박이 나야 되는데 네, 어서오세요 안녕 자기야 나 당분간은 여기 못 올 것 같아 나 한동안은 외국에 나가 있거든 아, 뭐 파병 가시는 거예요?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어우, 장난크러기 오케이, 컬 너 이제 진짜 내 거 하자 왜 이러세요, 아저씨 아저씨야, 아저씨야 아저씨, 사업하시는 분이 인맥 관리를 하셔야죠 오늘 동기 모임 있는 거 있으셨어요? 어, 저 뭐 군대의 동기들 만나서 몇 사단 나오셨어요? 그딴 애성이들 너나 만나, 어? 아,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건조해? 야, 준 네 지금 내 얼굴 갈라진 게 안 보여? 아, 네 승현 씨 아, 승현!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으세요? 너 때문에 얼굴 나갈 뻔했잖아? 아, 깜짝이야 아, 손이 끼쳐 아, 아가씨 동기들한테 자꾸 전화 옵니다 하다 보시죠 아, 귀찮아 이리 쳐봐 여기로게요 아, 아아! 지신이 심하니까 아, 아가씨 괜찮으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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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어, 어? 살려줘요 아, 아가씨 아, 아가씨 대신, 저 뭐야 대신, 저 뭐야 아, 알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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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죽을 뻔했다 자기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우리 오늘 단들이 한참 할까? 아 그럼 이거 받고 기다리시죠 알았어 뭐야 아 뭐 파핀 연준이 하면 뭐야 네 어서오세요 저기요 오늘만큼은 개패컵 둘 선생님 많이 취하시고 예 얼시고 잘한다 예 잘한다 동기도 선생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나 안 취했어 많이 취했어요 너 잘생겼어 안 취하셨군요 앉으시죠 그러니까 이 옷부터 좀 받아줘 알겠습니다 뭐예요? 네? 아니 옷 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내가요? 왜? 방금 그렇게 못 받았어 언제요?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좀 전에 이 옷 뺏겨서 나한테 뭐 하라고? 어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옷 받았어 그래 왜 그래요? 어머나 밖에 비 와요? 아니 방금 단들 물 비었잖아요 내가요? 그래요 화장실이 어디예요? 어 소름 끼자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여기 키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? 아니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내가요? 그랬어요 언제요? 방금 조금 전에요 너네 지키 나한테 줘서 뭐 하려고?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? 아니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오 마이 갓 마이 데스티디 또 왜 왜요? 왜? 혹시 이게 과일 안주라는 건가요? 네 누가 봐도 과일 안주예요 오 마이 베이비 왜요? 왜? 혹시 이게 파슬리라는 건가? 네 파슬리입니다 이럴 수 없어 난 이 과일 안주의 파슬리만 보면 그 사람이 더욱더 생각이 나요 뭐 그 사람이 파슬리를 좋아했어요? 쓸모가 없었어 왜 던져요?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자기야 아니 이걸 자기야 당신 오지 마세요 그냥 어서오세요 리차드 킴이에요 예 저기 혹시 이 가게에 토일렛이 형성되어 있나요? 화장실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일렛 귀통뱅이에 비누가 구비되어 있을까요? 네 비누도 있어요 잘 됐네요 빨래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나요? 이게 아니라 빨래는 안 돼요 아유 뭐하나여라 아유 빨래 끝이여라 손님 제가 사실 저번부터 한마디가 좀 하고 싶었는데 뭐였냐면 안 시킬 거면 가세요 오늘은 제 캐시로 마음껏 사치를 부리고 싶은 밤이네요 손님 제가 원래 이런 질문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손님 지갑에 이 캐시가 형성되어 있나요? 아니 지금 제 캐시를 의심하시는 건가요?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... 아 마이 캐시 마이 캐시가 마이 캐시가 마이 캐시가 좀 주워주시겠어요? 아 지금 마이 캐시가 지금 아 예 아 지금 아 여기요 맥주 한 병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500원이 저기 모자라는데요? 500... 아 저... 저 혹시 500원짜리 하나가 이 구녕으로 기어 들어갔다면 믿어 주실 건가요? 아 아니요 아유 뻘쭘하여라 아유 의심쟁이셔라 하하하하하하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 저게 늘 먹던 걸로요?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저기 아가씨 제가 오늘 사실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술 한 잔만 읊어 먹을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하하 혼자 왔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언제부터 저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셨나요? 아리따운 아가씨? 어 진짜 별꼴이야 매번 찌질하게 뭐하시는 거예요? 찌질... 제 차 한번 물어볼게요 찌질이요? 네 하하하하 그쪽은 뭐 대단한 줄 아세요? 그쪽 성형빨인거 화장빨인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? 저 이런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여장해도 당신보다 예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뭐라고요? 이 사람이 찌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아 뼈로 아유 정신 번쩍이 와! 아유 정신 번쩍이 와! 아유 정신!